퐁퐁이다 방방이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 봉봉이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 보통 30분에 5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한다 태권도 갔다와서 애들이랑 타고 30분 지나도 할머니가 10분 정도는 보너스로 주셨다 잘생겼다고 타다가 힘들면 주전자 물 한잔 마시고 다시 탔다 여기도 그냥 퐁퐁이다 기분 안 좋고 뭐 같은 일 많아도 와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타고 가면 된다 음식을 먹을 때 좀 과한 맛을 좋아한다 가장 좋아하는 음료 중 하나가 제티우유인데 보통 하나를 타서 먹는데 난 세 개를 탄다 우유 부은 다음에 숟가락으로 몇 번 올려주면 가루가 우유 위로 올라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절대 우유 위에 뜬 제티 가루까지 섞어버리면 안 된다 저 상태로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다 짜파게티 소스를 완벽하게 섞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다 먹을 때마다 맛있다 특전사 전역한 친구가 있다 걔는 특전사 중에서도 괴물이네였다 어릴 때부터 아무리 세게 맞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걔가 아프거나 힘든 티를 내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턱걸이하고 운동하는 걸 보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단다 근데 그... 니 지프 잠바대주면 안 되나 그냥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을 때는 괜찮은데 푸쉬어빠를 이용해서 밑으로 많이 내려가니 운동하고 거의 처음으로 팔꿈치 통증을 느꼈다 지금은 몸을 많이 내리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니 지금 왜 몸무게가 81kg인데 야 너는 뭐... 하은씨 이상하더라 뭐... 뭐하냐... 표정은 좀 위험한데... 목이 때문에 가려운 건가... 거의 닭다리 같다 여기가